07096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용평리조트입니다. 용평리조트, 은, 는 동사는 2000년 2월에 법인 설립되었으며, 2016년 5월 27일 유가증권시장의 상장함 동사의 주요 사업은 콘도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리조트 운영사업과 콘도 및 골프 회원권 분양을 중심으로 하는 분양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사는 버치힐콘도, 포레스트콘도, 베르데힐콘도 등 프리미엄콘도와 타워콘도, 빌라콘도, 그린피아콘도 등 대중형 콘도를 함께 개발하여 다양한 타깃을 대상으로 리조트 운영업을 지속함. 기업개요 대시 2000년 2월 설립되어 호텔, 콘도미니엄, 스키장 및 골프장 등의 리조트 운영과 콘도미니엄 및 골프장의 회원권 분양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강원도 평창군과 충남 보령시의 종합 휴양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 비체팰리스, 주, 해피마루아, 주, 피크아일랜드를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음 대시 2018년 7월 신규 레포츠 시설 루지, 루지, 개장, 하계시즌 바랑산 관광 케이블카 야간 운영, 프리미엄 콘도 개발 등 신규 프로젝트 개발 및 진행에 주력하고 있음 재무 대시 방역 규제 완화로 호텔 슬래시 콘도 투숙객 증가, 임시 휴장했던 워터파크의 매출 발생, 스키, 골프 등의 운영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분양 수입이 크게 감소한 바 전년동기 대비 큰 폭의 외형 축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 적자 전환하였으며 금융 수지 개선, 법인세 수익 발생에도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호텔 슬래시 콘도, 스키, 부대시설 이용객 증가에 따른 매출 회복이 기대되며 2025년까지 4개의 프리미엄 리조트 분양이 예정 중인 바 중장기적 성장 동력 확보 2023년 1월 6일 11시 28분 기준 장중, 용평 리조트의 시가 총액은 1658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용평 리조트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635위입니다. 용평 리조트의 상장 주식 수는 4813만 3333주입니다. 용평 리조트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용평 리조트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591.2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7.2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80원을 보여주었고 PBR은 0.6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0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PPS는 각각 0.43배, 793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1억원, 마이너스 70억원, 307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38억원, 마이너스 176억원, 87억원입니다. 용평 리조트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17번지 86%이고 유보율은 60.46%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83.01이며 전일 대비해서 18.36 더하기 0.81%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87.26이며 전일 대비해서 7.34 더하기 1.08%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평 리조트의 2023년 1월 6일 11시 28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344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380원보다 6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423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용평 리조트의 종가는 3445원이며 주가가 용평 리조트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평 리조트의 종가는 3445원이며 주가가 용평 리조트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5%입니다. 금일 용평 리조트는 거래량 2만 8백여든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0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3857주, 제2피모간에서 3145주, 교보에서 2952주, 한국증권에서 2185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140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 증권에서 33461주, 미래의세 증권에서 2956주, 교보에서 2717주, 노무라에서 2630주, 한국증권에서 216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452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44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용평 리조트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